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ydm 박 출판사 사과의 본문 문제 같이 풀어 볼 건데요 기억에 들어갈 말 아이들 정답은 기억에 들어갈 기억에 들어갈 화면이 없었잖아 아이들 응 기억에 들어갈 말 그로우 인거죠 응 본인들 일단 책보고 하세요 그럼 니은에 들어갈 투 커뮤니케이트 어 투 커뮤니케이트 왜? 왜 투야? 뭐때매? 커뮤니케이트 직접 직접 확인을 하셔? 아직 에임때문에요 그치 에임때문에 얘들아 기억나야지 에임비에 뭐가 온다고? 두부 정답 고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기곱에 들어갈 말은? 판타스틱 판타스틱 이윤은? 클리어가 들어가면 안돼요 왜 ly가 안돼? 뭐 때문에? 룩 룩때문에 그치 룩이 뭐라서? 감각동사니까 뒤에 품사 뭐가 온다? 상용사가 온다 아까는 왜 그로우에요? 왜 그로잉은 안돼? 뭐 땜에? 헬프 때문에요 헬프 헬프의 정체가 뭐라서? 둔사역 동사 그걸 쓰는거야 내가 원하는거 둔사역이니까 OC자리에 둔사 원형이 와야되는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에임이니까 뒤에 투 부정사가 와야되는거고 무슨 융법? 무슨 융법? 에임 투 부 투 부정사의 무슨 융법? 명사적? 형용사적? 구사적? 해석이 뭐야?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는 법 그치 명사적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동사라서? 감각동사라서 어디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ly 위에다가 뭐라고 써야되요? 구사라고 쓴 다음에 지워야되겠지 됐어? 그러면 맞은거요 응 자 20번 살펴보죠 A, B 들어갈 전치사 예쁜거 골라요 라고 되어있지만 우리는 아래를 보지 않고서도 A에 들어갈 전치사는 뭐다? 아 뜻이 뭐라고? 로서 그치 기억나지 여기다가 로서 B에 들어갈 말은요? from 뜻은 뭐였지? 로봇 로봇 21번 보세요 A에 우리말을 예쁘게 영작한거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있네 그러면 요렇게 아이들 지금서부터 화면만 보고 화면만 보고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오른쪽 페이지에 공간 많죠? 화면만 보고 이거 영작하세요 봐봐요 지금 오 접어서 예쁘게 접어서 접으라고요? 응 옳지 거기 30번 아래에다가 써보시는거에요? 슉 슉 슉 멤버 zip resse 인간살기 sex 인간살기 복문 못외올거니까요 저리 가야죠 부 아우 칠판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잘 되고 있어 세계시민이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시민이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어떻게 쓰더라? 잠시만요 문화의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요 문화의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너무 철저하게 막아버렸는데 난 알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니 힌트 얻었습니다 저는 저는 동문을 외웠기 때문에 괜찮아요 뭘 해봐 됐어요? 자 5초 같이 어쩔 거예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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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 몇번 문제 안하고 또 그렇지 김일이야 아니 여기다가 몇번 문제인지 쓰려고 3 2 1 자, 세계시민 어떻게 썼어 얘들 일단 이 한국말 봤을 때 주어가 여기지 네 사람들이 다니까 얘가 동사지 일단 요렇게 끊어놔야 돼 이 속에 한국말 속에 동사가 몇 개야 뭐랑 뭐가 동사야 그걸 일단 보셔야 되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리고 노력하 이쪽이 동사죠 여기다가 동사 그쵸 이 부분 이 부분에 아이들 요 부분에 주어가 있어 없어 다른 문화를 하면 이거 품사가 뭐야 을률 을률 목적어 이 하려고 노력하다 이거 수어가 뭐였지 트라이 투 더하기 동사원형 이 공식이 보이면 되는 거지 몇 가지 다 됐어 그 다음에 노력하는 사람들이래 느낌 왔어 노력하는 사람들 뭐 해준 거야 수식했죠 뭘 써야 돼 주격관계대명사 됐어 그럼 이제 써볼게요 세계시민 영어로 뭐지 글로벌 글로벌 시티즌즈 시티즌즈 시티즌즈죠 네 주워 썼어 그 다음 동사 쓰시면 되죠 뭐라고 쓸까 r 옳지 그 다음 who 사실 글로벌 시민이라 사람들 들입니다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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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격 고오로 써야지 이 형식 동사잖아 people people who try to 응 하고 나서 색깔을 돌려야지 이제 뭐라고 써야 돼 who 아 주어가 없어야 되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일단 뭐라고 쓸까요 try to 이해하다가 뭐야 understand understand 다른 문화 뭐라고 써야 돼 그래서 답은 2번인거죠? 몰라? 몇번이야? 이거 똑같은거 골라요. 자 선생님 이제 내려갈게. 다 됐지? 다 썼지? 다 쓰셨으면 아래에. 우리말을 예뻐요. 다른게 왜 안되는지를 살펴볼거야. 화면 보세요. 1부 문장은 동사가 두개인데 뭐가 없어? end나 후가 없지. 즉 접속사도 없고 관계 대명사도 없어서 틀린거야. 2번은 왜 틀렸을까? 맞는거죠. 상관은 왜 틀렸을까? 위치는 언제 쓰는건데? 사물이나 동물자 쓰는거지. 그럼 표시를 넣으셨어야죠. 관계 대명사 문제를 푸는데. 얘는 왜 안돼? 사람이잖아. 왜 안되지?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라서 틀린거지. 우린 누가 없어요 이 꺽쇠소개? 누가 없어요 이 소개? 주어가 없잖아. 그럼 주관대를 써야되는데 못반대를 썼다 이거야. 됐지? 그 다음. 얘는 왜 안되지? 5번은 왜 틀려 도대체? death은 만능키야. 관계 대명사 death은. 주격이든 소유격이든 목적이든 언제든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안되지? 데이가 있어. 왜? 이게 왜 틀려 그러니까. 불완전해야 되잖아. 포인트는? 불완전해야 돼. 뭐가 빠져있어야 된다고. 성분이 빠져있어야지 관계 대명사라는 걸 쓰는거죠? 이해 돼? 성분이 다 들어왔잖아.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틀려버렸다고. 주어를 빼야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논리를 기억해야 돼. 잘했어 잘했어. 한번 써본다면 관계 대명사가 있는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이 속의 성분이 어떠하다? 불완전해야만해. 절대 진리. 반드시 아셔야 돼. 혹시나 해서 관계 대명사 death은 언제 쓴다고요? death은 선행사를 따지지 않아.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어. 여기다가 별명을 적어봐요. 만능이야 만능. death은 만능이야. 만능키. 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봐봐. 우리만 우니가 틀린 거 몇 번? 1번. 1번 a의 뜻이 뭐예요? 이거를 보살피다. 신경쓰다는데 피하다래. 피하다는 avoid죠. avoid. 안좋은다. 그 다음. 얘들아 여기 조회수라고 써있네.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영어로? 조회수 영어로? hits. 그 다음. 제작됐다라고 써있네 영어로 뭐더라? 프로듀스드.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이라고 써있네. 뭐더라? 인니드. 인니드. 그러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영어로 뭐더라? 인니드. 피플 인니드. 그럴까봐 물어봤어. 그래. 피플 인니드야 인니드 피플이야. 피플 인니드. 피플 인니드. 그치? 뒤에서 꾸며야지. 다시. 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라고 할 때 분명 학교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 인니드 피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아 이거 틀렸어. 어떻게 다르게 붙여? 뿅 뒤집어야겠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영영풀이가 나왔어. 어땠을까? 어려웠을까? 피에 들어갈 예쁜 말을 골로래요. 피에 들어갈 말은 일단 뭐예요? 2번. experiences. 어 뭐야? 답이 달라서 둘 중에 뭐야? 5번? 5번 아니야? 제가 2번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었나봐. 이 뜻이 뭐지 아이들? 이게 맞는지 영영을 우리 살펴볼까? the process. 과정이나 절차라는 뜻이고. 아이고. 절차. 뭐해? of doing things. 이렇게 써있네. 그러면 물건을 혹은 무언가를 하고 보는 것의 과정. 됐어? 무언가를 하고 보는 것의 과정. 그리고. of. 또 열렸지? 받으면 되죠. of having things happen to you. 이거 사역동사야. 보셨어? 사역동사니까 동사원이야. 무언가가 너에게 일어나도록 시키는 것의 과정. 이 경험이죠. 뭔가가 발생시키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하고 보는 것. 그런 과정들이 경험인거죠. 음기가 필기를 해야지 편을 고치면 어떡하니. 자 그 다음에 companies 뜻은? 4,5번? 뭐였죠? 아. 회사. 회사. difference는? 다른. 차이점. 명사죠. 그 다음에 charity는? 자선단체. organization은? 기관. 기구. 뭐 보건기구 이런 것처럼. 자 C 들어가야 예쁜 말. 모두 고르래. 정답이 뭘까? 4,5번. 옳지. 아. 일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는 저장인데. 야. 진짜. 그러면 안돼. Unluckily 뜻은? 럭이 없대잖아요. 운이 없는. 그치. 그러면 불행하게. similarly 라고 되어있네. 그치. 비슷하게. naturally.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 1에서 5번의 공통점 좀 알려줄래요? 그치. 전부 다. 부사지. 전부 다 부사지. 전부 다 L.Y.O. 끝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법 문제에요? 해석 문제에요? 해석 문제에요? 해석 문제에요? 해석 문제구나. 옳지. 잘했어. 여기.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AAAAUN